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2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수능을 망쳐서 안타깝게 재수를 하게 되었고 힘든 재수학원 생활 끝에 제가 원하던 서울의 모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그동안 고생했다며 집에서 소소하게 축하 파티를 열어주셨고 엄마랑 아빠는 제가 서울에서 지낼 자취방도 알아봐 주시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혼자 지낼 제가 많이 걱정이 되셨는지 결혼 전에 알게 된 친구분께 잘 지낼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서울에 올라간 후 그 친구분을 따로 만나 식사를 하면서 친분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50중반이신데 그 친구분은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게다가 관리도 꾸준히 받으셨는지 브이넥 니트를 입으셨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볼륨감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옷 입으신 것도 요즘 스타일대로 잘 입으셨고요 나이를 몰랐으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으로 생각할 정도로 동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마음반 놀라운 마음반으로 절로 멍때리게 되더라고요 친구분이 처음이라 어색하지? 라며 말을 걸어서 정신을 차렸을 정도로 미모도 꽤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문하고 친해지기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에 듣기로는 엄마가 제가 어린아이 같다며 밥을 잘 챙겨달라고 부탁하셨다더군요 친구분은 어디 사느냐, 서울은 지낼 만하냐, 지하철이 복잡해서 힘들진 않느냐부터 혼자 지낼 때 꿀팁 같은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색할까 봐 부담스럽지 않게 분위기를 풀어주시고 밥값도 다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성인인데 저희 엄마가 너무 과한 부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마마보이처럼 보일 것 같아서 엄마가 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라며 웃으며 이야기했더니 친구분은 하시며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셔서 알려드리고 다음엔 제가 밥 사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조심히 들어가라면서 먼저 카톡이 와서 저도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라고 예의상 연락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저보고 어떤 반찬을 좋아하냐고 물으시고 집에 잘 들어갔냐, 몇 시에 잘 거냐, 자기는 언제 잔다 등 소소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자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전화가 오셨는데 밤에 혼자 편의점 가는 게 무서워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고 하시길래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친구분이 조금 귀엽기도 하고 목소리도 좋으셔서 잠들기 전까지 통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계속 통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전화를 한 시간 정도 했는데 그때 저한테 여자친구 없냐, 연상 사귀어 봤냐고 물으셔서 여친은 없고 연상은 사귀어 봤는데 그쪽이 어리다고 싫어하더라 이러니까 친구분은 자기였으면 잘 대해줬을 텐데 아직 어린애들은 뭘 모르는가 보다 라면서 농담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맞짱구 치면서 진정한 매력을 아직 몰라서 그런다 이러니까 친구분이 자기는 어린 남자들의 매력이 뭔지 잘 안다 고하시길래 나를 유혹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설마 그러겠냐며 그냥 실없는 농담이라 생각하고 넘겼어요 솔직히 그런 식의 유혹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매력이 있어서 누군가 절 꼬시는 거라면 당연히 기분이 좋은 거고 그만큼 뭔가 끌리는 구석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날 이후에도 자주 연락이 오셔서 톡도 자주 주고받고 사적인 이야기 좀 나누다가 갑자기 어느 날 친구분께서 술 한 잔 하겠냐고 하셔서 개강 전이고 할 일도 없어서 그분 집 간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술 한 잔 하자고 하신 분께서 옷차림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레이스 사이로 언뜻선뜻 비치는 딱 달라붙는 검은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오셨는데 니트 입었을 때도 장난이 아니었지만 굴곡이 너무 잘 보였습니다 허리 곡선이나 라인이 확 눈에 띌 정도로 붙은 옷이어서 좀 불끈하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너무 화려하신 거 아니에요? 하니까 원래 이렇게 잘 입는다 면서 신경 쓰지 말라 고 이쁘게 입고 나와서 너도 좋지 않냐 고 하시길래 뭐 다 좋죠 이러면서 웃었는데 의미심장하게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나 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주 마시다가 뿜을 뻔했지만 장난이라면서 아직 어린애 이러길래 또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술 잘하냐고 하길래 못하는 편은 아니라고 허세 좀 떨었더니 멋지네 이러면서 제 등을 톡톡 때리셨습니다 너무 전례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 살짝 의자를 옆으로 이동시키고 술을 마셨는데 친구분이 한 잔 두 잔 하시면서 슬슬 제 옆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혼자는 안 외롭냐 고 하시길래 맨날 잔소리 듣다가 나와서 사니까 아직은 외로운 거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더니 자기는 요즘 따라 너무 외롭다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자식도 남편도 없으니 한 번씩 끌어오를 때가 있다고 대담하게 말씀하시길래 좀 놀랐습니다 이런 걸 친구 아들에게 말해도 되나 잠시 생각해 보다가 굳이 제가 이야기해서 분위기를 망칠 필요는 없으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각자 소주 두 병씩 총 네 병을 마셨는데 친구분이 많이 취해서 제가 대신 계산을 하고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다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으니까 괜찮다고 혼자 갈 수 있다고 무리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혼자 갈 상태는 아니어서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 해서 그분 집에 가게 되었는데 비밀번호도 막 틀리시고 한참을 헤매다 겨우겨우 안에 들어가서 침실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제 옷깃을 잡고선 가지 말라고 같이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 말씀하시는데 머리는 반쯤 흘러내려와 있지 치마도 올라가서 아슬아슬했고 눈빛이 야릇하다고 해야 하나요? 묘하게 저를 바라봐서 순간 아찔했습니다 그래도 그분과의 관계에서 선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한들 꼭 참고 집에 가서 자야 한다고 내일 아침 일찍 나갈 곳이 있다 이러고 빨리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확 오시더니 관계를 꼭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건 아니고 많이는 아니더라도 해봤는데 이전 여자친구들하고 비교도 안 되게 너무 잘하셔서 정신도 못 차리고 친구분을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막지도 못하겠고 거기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소중이를 만지셨는데 진짜 혼절할 것 같더군요 그래도 더 이상의 선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신을 차렸어요 급하게 뿌리치고 들어가 보겠다고 큰 소리로 인사하고 헐레벌떡 택시 타고 바로 집으로 가는데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지도 잘 모르겠고 계속 심장은 쿵덕쿵덕 거리고 이 다음부터 어떻게 친구분을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엄마가 알면 진짜 큰일 날 텐데 어떻게 하나 싶어서 술도 다 깨고 집에 와서 자려고 해도 잠도 안 와서 결국 그날 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후쯤에 친구분께서 전화와서 태연하게 해장했냐 고 하시길래 아직 안 했는데요 이러니까 자기 집에 와서 해장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 먹이려고 북어국 끓여놨다고 속 많이 안 좋을 텐데 대충 씻고 와서 밥 먹고 가라면서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태연이 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잘 아는 누나가 보자고 해서 나가봐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해장 잘하고 다음에 또 보자고 하시길래 기억 못 하시는가 보다 다행이다라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갑자기 그분이 어제 만진 거 너무 좋더라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와 진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어제 너무 귀엽더라 나랑 한번 해볼래? 나는 너랑 너무 하고 싶은데 생각해보고 전화줘 라고 하시더니 먼저 끊어서 할 말도 못하고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만나자고 연락 오고 뭐 하냐면서 자기 사진을 보내는데 몸만 부각되게 찍어서 보내거나 보일 듯 안 보일 듯하게 찍어서 보내면서 외롭다며 같이 관계를 하자는 식의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날 밤에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있다 보니 자꾸 몸이 본능대로 반응하고 그날을 쉽사리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제가 정상이 아닌 거 알면서도 한편으로 엄마만 모르면 문제 없을 것 같고 친구분도 외로워하시니까 서로한테 상부상조가 될 것 같긴 한데 윤리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해서 가면적으로 많은 고민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고 그냥 마음을 진정하고 다잡으려 해도 쉽지가 않네요 지금도 계속 토가서 오늘은 만날 수 있냐 간단하게 밥이라도 먹자 면서 본인 집으로 오라는데 가도 될지 모르겠고 간다고 해도 그냥 밥만 먹고 나올지 아님 거사를 치를지 제 자신에게 확신이 안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세요 저는 군대를 가 제대한 일반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나는 엄마가 엄청 젊어요 물살에 나를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와 같이 살지 않아요 아버지에게는 부인이 셋입니다 우리 집은 아들이 무척 귀한 집입니다 아버지는 본처와 둘째 부인에게서 딸을 여시나 낳았고 나는 셋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돈이 무척 많은 사람이고 부인들에게 집을 한 채씩 사주어 그 집에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 집이 나란히 있고 우리 엄마는 아버지의 부인들 중에서 제일 어리고 피부톤이 제일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에 세 번은 오셨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버지에게 진수성찬을 대접했고 아버지는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올 때마다 엄마와 부부 관계를 하고 갔어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였는데 그 나이에는 어지간한 것은 다 알 때였습니다 잠을 자고 있다가 오줌이 마려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아버지와 일을 치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처음에 그 소리가 뭔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아파하는 줄 알고 순간 놀랐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와 그 일을 치르며 기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집에 가지 말라고 애원하더라 키가 184cm 있습니다 게다가 얼핏 본 아버지의 그것은 길고도 굵었다 아버지의 방문을 준비하는 낙으로 살고 있는 듯 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엄마에게 바로 말하지 않은 것은 아빠를 나눠 가진 큰 엄마 작은 엄마의 스트레스를 나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설에 나에게 가장 많은 세뱃돈을 주셨고 나에게 집안의 사업을 이어받을 유일한 장손이라 계속 열심히 공부하면 많은 것을 물려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그때 누나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자기들이 물려받을 재산을 저 어린 놈에게 준다고 하며 도끼에 찬 그 눈빛을 말입니다 그 당시 유일하게 웃고 있었던 사람은 아버지와 젊고 예쁜 내 엄마뿐이었어요 아버지는 월수 금요일에 우리 집에 오셨고 기분 좋게 저녁 식사를 한 후 나에게 일찍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두 분이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엄마에게 젊은 부인과 일을 하니 젊어져서 좋다며 매일 와서 같이 살고 싶은데 조강지철을 버리면 벌 받는다고 미안하다며 엄마의 머리를 쓰다듬고 가셨습니다 나는 엄마 옆에서 곤히 잠든 척했고 아버지는 매번 내가 잘 자는지 확인했습니다 엄마는 쟤는 한 번 잠들면 옆에서 대포를 쏴도 못 들어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다 듣고 있다가 못해 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나에게도 2차 성장이 왔고 바로 옆에서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곤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엄마와 아버지의 부부 관계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장한 체격의 정력이 남달랐습니다 엄마는 나를 잘 키워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함과 동시에 아버지 재산을 많이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속 보이는 엄마가 여우 같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는 젊은 엄마가 안 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아버지가 드라이브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엄마는 크게 다쳐서 요양병원에서 살고 계신지 벌써 8년이나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운이 좋아 몇 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쾌차 하셨으며 큰 엄마의 도움을 받아 그 일을 해결했고 아버지는 그런 나를 더 안쓰럽게 여겼어요 큰 엄마에 대해 설명하자면 딱 봐도 만며느리감입니다 퉁퉁한 몸매, 대대한 얼굴,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이십니다 딸 넷을 낳고 아버지의 본처라는 지위를 이용해 명절 때 작은 부인들에게 일을 시키고 나중에 용돈을 몰래 주기도 했어요 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쓸 줄 아는 스타일이었지만 만들어 주신 고소한 잡채, 오이소박이는 정말 일품이었어요 내 존재가 무척 신경 쓸 일텐데 나에게 잘해 주시는 큰 엄마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 병문 안을 갔다 온 후 차도가 없는 엄마를 생각하며 시무룩한 표정으로 집에 앉아 있는데 큰 엄마가 술에 취해 반찬을 들고 오셔 정씨가 힘내 내 엄마는 반드시 회복할 거야 희망을 잃지 마 하면서 내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그런 큰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큰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큰 엄마는 나를 안아주고 마음껏 놀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대학생이었고 두 달 뒤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큰 엄마는 그러지 말고 우리 술 마시자고 했고 나는 냉장고에서 막걸리와 안주를 챙겨 나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큰 엄마를 다시 보니 은근 남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포근한 성격이었어요 나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큰 엄마 오늘 큰 엄마를 꼭 껴안고 자고 싶어요 라고 말입니다 큰 엄마는 엄마 품이 그리운데 엄마는 병원에 누워서 아들도 못 알아보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니 큰 엄마가 안아줄게 같이 자자 고 했습니다 나는 큰 엄마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고 큰 엄마 손을 잡고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큰 엄마는 나를 안아주었고 나는 큰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큰 엄마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이후에 나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어 나는 매일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내 아버지는 일주일에 세 번은 너희 엄마한테 갔고 나머지 3일은 작은 엄마한테 갔지 딱 하루만 나랑 같이 지냈어 하지만 방은 따로 쓰고 있어 남들은 내가 안방마님이고 너희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이 거의 다 내 것이 될 거라고 하는데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아 아버지는 너에게 재산을 몰아줄 거라고 하더라고 그 말이 너무 서운해서 미칠 것 같아 나를 여자로 바라봐 주지도 않고 재산을 미리 챙겨주지도 않는데 나는 껍데기랑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이 나이에 다른 남자를 찾을 수도 없고 말이야 나라는 사람 하나를 놓고 봐도 참 안타까운 태생이지만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을 들여 자식 셋을 더 낳은 꼴을 보고 사는 큰 엄마도 참 딱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에게 여자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보니 큰 엄마가 많이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엄마는 나를 꽉 안아주면서 한 번만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나에게 그런 말을 하겠는가 나는 서른 살이나 차이가 나는 큰 엄마를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큰 엄마는 너희 아버지의 큰 물건을 그대로 물려받았구나 정말 훌륭하다 며 마음껏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큰 엄마의 입을 막았습니다 나는 경험이 있었지만 큰 엄마와 일을 치러보니 큰 엄마도 꽤 매력이 넘쳤습니다 나와 은근 잘 맞는 것 같아요 큰 엄마는 나와 두 번이나 일을 치르고 나를 꽉 껴안아 주며 고맙다고 말하면서 슈표 두 장을 쥐어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큰 엄마의 한 매친 인생을 생각해 보니 가엾기도 했고 중년 부인의 매력을 맛보게 되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큰 엄마는 그날 이후로 반찬을 갖다 준다는 핑계로 우리 집에 자주 왔고 내가 좋아하는 막걸리도 준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즐겁게 일을 치렀고 큰 엄마는 점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큰 엄마에게 요즘 즐거운 일 있냐고 물었다고 했어요 큰 엄마는 당신 같은 바람둥이는 알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나는 귀여운 우리 큰 엄마에게 오랫동안 비밀 남자친구가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어느 날 큰 엄마가 면회를 왔어요 엄마는 여전히 의식을 못 찾는 상태라고 하네요 큰 엄마는 나와 부대 근처 모텔에서 일을 치렀고 용돈을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사주시고 돌아갔습니다 큰 엄마의 면회는 여러 번 이어졌고 나는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엄마는 대놓고 우리 집에서 잠을 자고 갑니다 아버지는 그런 큰 엄마의 행시를 눈치채는 것 같았지만 큰 엄마는 술 마시다가 취해서 잠이 들었다고 발뺌을 합니다 큰 엄마는 나와 일을 치르고 나서 몸무게도 많이 빠졌습니다 건강한 나에게 매일 시달려서 그런 겁니다 그런 큰 엄마가 너무 예쁘고 좋아서 큰 엄마를 외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벌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하지만 큰 엄마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은 늘 돕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으니 나중에 우리 관계를 들키게 되면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되들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로웠나요?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드릴게요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